영어학습법 영어의 차이점, 미니설명에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1탄 영상 봤던 친구들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오늘 선생님이 드디어 영어학습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쌤과 시선 딱 고정하시고요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의 영어 고민들 선생님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 정리했는데 지금 딱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저는 5개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이렇지는 않을 거야 그치? 하나 좀 확인해볼게 먼저 나는 어휘가 너무 딸려 어휘가 딸려 단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죠 두 번째로요 문법문제 우리 모의고사 수능영어에서 한 문제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4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엇법문제 바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중학교 시절에 엇법은 좀 문제는 항상 찍었던 그런 경험들 있죠 다음에 자 문장이 좀 길어지면 해석이 버버벅벅하다가 으잉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불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좀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듣기 문제는 꼭 틀리더라 라는 친구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애들 듣기는 거의 뭐 어렵지 않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꼭 듣기 문제가 틀려 해서 이렇게 약한 친구들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독해 자 독해 내가 어느 정도 웬만큼은 좀 독해는 하는데 항상 보면은 틀리는 문제 유형은 꼭 틀리더라 라는 친구들 그쵸 여러분들 이제 한 다섯 가지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들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고민들을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크게 영어에서 다섯 가지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어휘나 문법이나 또 우리 문장 해석들 그리고 듣기 그 다음에 독해 이렇게 크게 한 다섯 가지 영역인데 자 영역별로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자 우리 언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죠 그래서 어휘력 그 다음에 문법 능력 그리고 해석 능력 듣기 능력 독해 능력 자 이 다섯 가지 능력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방에 해결하면서 영어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 1회 모의고사를 보라고요 알겠니? 주 1회 모의고사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에는 1년에 교육청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자 3월, 6월, 9월, 11월 총 4차례에 각 지역 교육청이 주관해서 전국 단위의 학력 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고2 때 이렇게 수능과 동일한 유형으로 치뤄지는 학력 평가를 준비를 하고요 자 이제 고3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이겠지 그런데 자 이 다섯 개의 영역을 골고루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바로 뭐야? 내가 매주 하나씩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부분으로 이제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중요한 거 자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끝 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해 나가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 주 1회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떤 걸로 시험을 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3개년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니? 자 이전에 총 네 차례의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3년이면 총 12번 정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제 1학년 거 마무리하고 또 2학년 수준으로 키워들 본인들이 스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3개년의 교육청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라고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서점에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기출 문제만은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거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인 거니까 내 실력 향상 위해서 투자하시고요 알겠어? 그럼 자 기출 문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반대 자 요겁니다 시간 엄수 그래서 제대로 진짜 하는 것처럼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모든 영어 시험은 다 뭐 있습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수능 영어는요 총 7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집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의 구성이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자 듣기가 17문항이고요 다음에 독해 문항이 총 28문항 그래서 전체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듣기 문제가 먼저 시작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땡땡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는 독해 문제를 풀으세요 할 때까지 대략 한 시간이 22분에서 23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우리 뭐 답안지 마키하는 시간 이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내가 독해 28문제를 푸는데 얼마야? 4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70분을 그대로 내가 시간을 지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게 조금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자 듣기만 따로 하고 독해만 따로 하고 알겠니? 그래서 듣기와 독해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할 때 독해는 45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서 문제풀이 연습하라는 거 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 알겠니? 그러면 이제 아마도 상당수의 친구들 선생님 저 이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하겠는데요? 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좌절할 게 아니라고요 너 당장 다음 주에 수능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연습이 계속 쌓여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독해 45분을 딱 지났으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39번 정도까지 풀었다라는 부분을 딱 표시해 두고요 그러면 전체 4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나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를 꼭 일단 먼저 체크하시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자 마지막 내가 45번까지 다 풀었더니 뭐 시간이 한 85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 괜찮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속 매주 이걸 시행을 하면서 넌 어떻게?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거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 내에 풀려는 고민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줄어 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한 시간 넘어가도 절대 저절하지 말고 아 지금 나의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걸 좀 더 개선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 했어? 시간 엄수였고요 자 이 바로 제대로 리뷰 제대로 복습 알겠니? 복습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제대로 복습을 할 것인가 자 고등호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정언하니? 1문 5득 너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1문 5득 한 번만 더 해봐 뭐라고? 1문 5득 자 1문 하나의 문제죠 한 번의 지문 알겠어? 그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서요 5득 무려 5가지를 얻어가는 진짜 공부의 복습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한다는 거 오케이? 자 우리 하나 좀 정리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매주 한 토요일이나 매주 일요일 정도에 딱 기출문제 한 세트를 내가 풀었어 알겠니? 그러면 풀고 나서 채점하고 그 다음부터 진짜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이겁니다 자 듣기요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듣기가 있는데 자 듣기 문항을 다 맞은 친구들은 자 확인하고 가면 될 텐데 틀린 친구들은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항상 그 정답지 뭐 있습니까? 스크립트 있죠 자 스크립트를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해석이 전부 다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알겠니? 자 내가 아는 단어들도 또는 아는 내용들도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귀로 들으면 혹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읽고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 들어서는 당연히 맞출 수가 없겠지 그래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서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시고요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모르는 표현들 찾아가지고 그 스크립트의 내용 한번 이해를 하시라고 알겠어? 틀린 문제는 스크립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듣기는 복습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중요한 건 써나 선생님이 계속 들으면 다 들린다 그랬지 자 우리 고3 대서 보는 수능 영어 있잖아요 수능 영어에서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평균 정답률이 보통 한 94%, 5%를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듣기 문제의 평균 정답률은 90%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맞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틀리지 않고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1학년 과정인데 이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면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듣기 문제 자신있게 나도 다 맞추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도약한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요 자 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할게요 어휘입니다 자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을 쌤 저 매일매일 외우기로 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풀어봤었던 지문 내가 한번 봤었던 그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는 최근의 경향들 또 요즘에 다뤄지고 있는 중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어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나왔던 지문의 어휘를 잘 챙기는 거야 그래서 자 본의 다 끝나고 났을 때 시험 다 끝나면은 형광펜을 딱 꺼내서 맞은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간에 네가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전부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형광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답지나 뜻을 사전을 활용해가지고 그 모르는 단어들을요 그냥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만의 단어장에다가 본인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문방구에 가면은 자 단어장으로 사용할 만한 크기의 수접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장 본인이 딱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모른 단어 쭉 정리를 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파악 여러분들 자 우리 독해 18번부터 한 45번까지 자 총 28개 부분이 28문항인데 그러면 내가 한 지문에서 한 지문에 대략 한 5개 정도의 단어를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곱하기 한 28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한 14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겠지 네가 그 지문 내에서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단어장에 정리를 한 다음에 일주일의 시간을 분배하라는 거야 알겠어? 일주일 시간 분배해서 그러면 전체 이 모의고사 한 세트에서 내가 모른 단어 쭉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어떻게 나누어서 그 매일매일의 학습 분량을 정해서 네가 그 단어를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한 문제가 그냥 한 문제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금 절대평가니까 내신 말고 수능은 절대평가니까 근데 89점이나 또는 88점이나 또는 87점에서 업법 문제 3점짜리가 나와서 그걸 맞추면 어떻게 1등급 되는 거지? 자 한 문제도 절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자 특히나 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출제 포인트라는 게 이미 다 기출 문제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맞았다 틀렸다 해서 당장에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건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맞았던 틀렸다 간에 그 밑줄 친 5개나 또는 선택형 ABC에서 물어보는 문법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업법 노트를 샘이 지금 단고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두꺼운 노트죠 여러분들 두꺼운 노트 대략 안에 들어가 있는 장수가 한 100장 알겠니? 100장 정도 쯤에는 두꺼운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 자 그 노트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10개로 분류해 노트 한 권 한 10분대 정도로 우리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별한 다음에 그럼 뭐야? 각 10개의 뭐야? 업법 항목의 파트가 되겠지 알아들어? 그래서 10개 정도의 파트를 분류한 다음에 네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잘 모르겠는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그 파트별로 해설지를 보고 참고해서 그 문제 봐봐 업법은 하나의 지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한 문장에서 출제가 되지 그러면 그 나온 문제를 딱 그 문장을 옮겨 적고서 아 이 문제 뭐가 출제 포인트고 왜 이게 답이구나 또 무엇을 묻는 문제구나 그런 내용을 어떻게 네가 이 노트 한 권에 정리를 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사실 뭐 우리 선택형은 1, A, B, C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밑줄은 1, 2, 3, 4, 5 다섯 가지니까 자 평균 자 모의고사 칠 때마다 네가 한 네 개 정도씩의 업법 출제 포인트는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게 쌓이면 어마무시한 너만의 딱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업법 노트는 단권화 시키는 부분이고요 아 이거 하나 여러분들 추가 말씀 드릴게요 고등호 선생님 홈페이지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고등호 선생님 홈페이지에 오면 여러분들 쌤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 보면 2017년 올해 올해 2017년에 치루어진 모의고사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는 쌤이 이것만큼은 단어를 반드시 꼭 외워야 한다라고 쌤이 학력 평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올리는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뭐야? 고등호 선생님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VIP 자료가 있을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H1 1703 VIP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H1 고1 앞에 두 자리 연도 2017년 뒤 자리 해당 월 그래서 고1 2017년 3월 자 여기서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어휘 쌤이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이걸 또 네가 참고해서 단어 공부해도 되겠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2015년 그리고 2016년도 부분들도 쌤이 어휘 자료를 쌤 홈페이지 공개해 주시다가 업로드해 둘 테니까 이 자료 무료인 만큼 꼭 다운로드해서 네가 어휘하는 부분들 환불 촬영할 수 있도록 하시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우리 이제 일문어두 중에 몇 개 했습니까? 세 가지 했죠 자 나머지 두 개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 해석입니다 자 쌤이 다섯 개 중에 특히 강조하는 게 이제 또 하나 바로 문장 해석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독해 문제 있잖아 독해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니까 독해가 틀렸으면 내가 독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네가 실질적으로 독해 문제를 풀 때 너 뭐하니? 지문 처음부터 또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부터 찾아서 읽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영어 문장을 쭉 보면 뭐합니까?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잘 되면 그 지문을 잘 읽은 거고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아니? 근데 틀린 경우는 뭐야? 그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많거나 문장 구조를 잘 모르거나 또는 둘 다 어휘나 구조 알 것 같은데 해석을 정확하게 잘 못해서 이상한 해석이나 해석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문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찍는 부분이 틀리는 거에 실질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진짜 약한 건 뭐라고? 독해 자체가 아니고 정확한 문장 단위의 해석 연습이 잘 안 된 부분이겠지 그렇지 않아? 공감하지? 자 그래서 거두절미어 여러분들 문장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부릅니다 문장 해석 그래서 본인들이 그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에서 지문을 딱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읽어도 해석이 쉬운 문장 말고 자 이렇게 막 밑줄을 치면서 또는 막 끊어있을 때만 봤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한 두 개다 또는 세 개 정도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틀린 지문에서 또는 맞은 지문인데 아 내가 이거 찍어서 맞춘 거야 내용 잘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지문에서 해석을 버벅이는 잘 안 되는 문장을 자 우리 노트 하나 준비해서 문장 해석 노트 하나 준비해서 직접 영어 문장을 쓰세요 자 버퍼링 강조하는 거야 뭐라고? 직접 영어 문장을 쓰라고 그래서 영어 문장 이렇게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 표시해서 어떻게 영어 쓴 그대로 직독직해 해석 연습을 해 보시라고요 자 영어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거 그런 거 없어 해석 다 되면 끝나는 거야 사실 모든 외국어가 해석이 잘 되면은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서 자 이렇게 봐봐 영어 스마트폰 users 더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요 한번 끊고 Even have long the art 자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Art가 예술 말고 뭐 있어? 기술 자 어떤 기술? Of testing one person 한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기술을 자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동화대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 읽기 표시하면서 영어 문장 먼저 쓰고 영어 문장을 직접 쓰라는 이유는 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손 아프게 베껴 쓰라는 게 아니라 두 문장 네잖아 한 지문당 그러면 직접 문장을 쓰면서 네 영어 문장을 보는 게 네가 손에 체화된다고요 알겠어? 해보면 반드시 그 효과를 얻어 갈 수 있는 거야 자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정직한 시간 투자를 쌤은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문장 쓰고 끊을게 하고 해석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고민 들 수 있어 아 선생님 이건 정말 저 혼자서는 해석이 너무너무 버벅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또 고등어 쌤이 준비해 놨어 자 고등어 쌤 홈페이지 여러분들 공개 자료실에 오시면은 자 쌤이 3개년 동안에 3개년 동안에 고1,2 모의고사에 직독직해 자 전체 지문에 대해서 끊어 읽기 표시한 직독직해 요 자료를 쌤이 또 업로드를 해 놓을게 이거는 계속 1년 내내 업로드 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만 업로드 둘 거니까 요거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활용하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독해입니다 자 당연히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았더라도 찍어서 맞은 건 네 실력이 아니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왜 이게 정답이 되는 부분인가 자 정답의 근거 찾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설지 내용 확인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로요 자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요 교과서만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이 모의고사를 변형 문제로 시험 범위 반영시킵니다 변형 문제라는 거는 지문은 똑같은데 또는 일부 비슷한데 그 지문을 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바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업법 문제였는데 이 지문이 뭐 더욱 주제를 묻는 문제로 또는 뭐 제목 문제로 아니면 빈칸 문제로 얼마든지 유형을 바꿔서 내는 문제 바로 변형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해보는 거야 네가 정답의 근거 잘 알고 지문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혹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 문제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변형 포인트를 고민해보는 부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 공부를 하시면 완벽하게 한 지문을 가지고서 하나의 모의고사 세트를 가지고서 다섯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1문 5득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지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쌤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공감이 커서 써준 거야 에베레스산도 한 걸음씩 올라오는 사람에게 정복 당한다라고요 세계 최고봉도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참고 인내하며 버티면서 꾸준한 노력하는 등반가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딱 풀어보니까 엄청나게 시간도 오버하고 모르는 단어 완전 수두룩 빽빽이고 해석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꺾고 생각해봐 우리가 1년에 대략 한 50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모의고사 일주일에 하나씩 열심히 잘 성실하게 소화하는데 일주일 지났어 그러면 1년이면 50개겠죠 그러면 고1 50개 고2 50개 총 100세트죠 그렇지 않아? 자 그러면 100세트의 모의고사를 네가 완벽하게 모르는 단어 없이 깔끔하게 해석 잘 되고 해석도 잘 되고 또 그 문제의 출제 원리나 변형된 포인트도 알고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실력을 100번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너의 영어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90점 살짝 넘어가는 원점수 90점 기준에 흔들리는 뭐 그런 좀 불안한 1등급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95점 이상의 또는 100점 만점의 순도 높은 진짜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 그쵸? 자 쌤은 하고 싶은 말이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네가 모의고사 100세트는 풀어야 진짜 1등급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힘들고 고민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강의나 교재나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에베레스탄도 한 걸음씩 올라온 사람에게 정복당한다고 중요한 거 하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하라고 그냥 막 던져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자 혈공 고등호 선생님의 응원 구호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혈공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다가 한번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야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코피 흘려 감사했어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혈공 응원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지자들이 열심히 혈공하는 부분들을 고등호 선생님이 힘껏 도와줄 부분이고요 본인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궁금한 내용 고민사항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의해서 남겨주시면은 고등호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뒤따나도 이제 고등학교 6년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요 겨울방학의 예비고일 과정에 준비를 얼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시작인 3월달이 누가 더 웃으면서 시작하느냐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3월 멋진 출발을 위해서 겨울방학 1월 2월 시간들 열심히 우리 애지자 여러분들 혈공하십시오 흉부하기